자 오늘 뉴스상터는 지금 화면에 보이는 국민 MC 송혜 선생님과 관련해서 새로운 소식이 하나 나와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이 새로운 소식은 다소간의 반가운 소식입니다. 송혜 선생님은 지난 8일 갑자기 별세하지 않으셨습니까? 송혜 선생님이 화장실에서 쓰러지셔서 이렇게 별세를 하고 어제입니다. 10일 연결식을 마치고 하늘나라로 가셨는데요. 영면에 드셨는데 송혜 선생님과 관련해서 이 슬픔 속에서 다소간의 반가운 소식은 이겁니다. KBS의 전국노래자랑이 송혜 특집을 방송키로 결정했다는 겁니다. 내일 방송되는 일요일입니다. 12일 낮 12시 10분에 방송되는 12일 방송에서 고송혜 추모 특집 방송을 편성했다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자 보도록 할게요. KBS1의 전국노래자랑이 고송혜의 생전 모습을 담은 추모 특집을 편성, 전격 편성했다는 반가운 소식인데요. 내일 방송되는 전국노래자랑입니다. 송혜 특집 방송으로 방송이 된다는 소식인데 송혜 선생님은 1988년에 처음 전국노래자랑의 MC 마이크를 잡은 뒤 34년 동안 이 프로그램을 지켜왔는데요. 이 생전의 모습, 이 프로그램에 방송했던 모습을 다시 편집해서 방송, 특집 방송으로 내보내기로 결정했다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송혜에 대한 추모의 의미를 담아서 웃음과 감동이 스며드는 특집 방송을 하기로 전격 결정했다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그동안 2년 동안에는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야외 녹화를 하지 못했고요. 지난 4일에 처음으로 2년 만에 야외 녹화를 했는데 여기에 송혜 선생님이 참여하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전국노래자랑의 야외 녹화를 재개했는데 송혜는 불참했다. 이렇게 불참하면서 송혜 선생님은 이제 더 이상 건강에 자신이 없다. 이제 그만둘 때가 된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난 4일에 사회적 거리두기 폐지 이후에 첫 번째 야외 녹화분을 당초 내일, 12일 방송할 예정이었는데요. 이렇게 송혜 선생님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남에 따라서 KBS는 송혜 선생님을 추모하기 위해서 특집을 전격적으로 방송기로 결정했다. 이런 소식입니다. 자, 이런 소식이 있고요. 또 하나의 소식은 이겁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연결식에서 이용식 씨가 추모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 추모사 중에서 이 이야기가 지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보도록 할게요. 송혜 선생님에 대한 추도사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에는 동해, 서해, 남해만 있는 줄 알고 있지만 아니다. 또 하나의 바다가 있다. 그것은 송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많은 분들을 울리지 않았습니까? 국민 울린 동료들의 말. 이런 제목이 나와 있는데요. 이렇습니다. 자, 그 내용을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는데 이용식 씨가 어제 추모사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수많은 별들이 떠 있는 천국으로 가셔서 그렇게 형이라고 부르시던 구봉서 선배님, 이주일 선배님도 만나시고 우리 후배들이 잘 있다고, 이 선배들을 만나시면 잘 있다고 안부 좀 전해 주십시오. 어제 이용식 씨가 이 추도사를 하면서 폭풍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사모님과 아드님과 반갑게 만나서 이제 아프지 마시고 편안하게 쉬십시오. 우리나라에는 동해, 서해, 남해만 있는 줄 알지만 또 하나의 바다가 있다. 그것은 송혜다. 우리나라에는 네 개의 바다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선생님, 안녕히 가십시오. 이 추모사가 또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삼면이 바다이지만 네 개의 바다가 있습니다. 동해, 서해, 남해 그리고 송혜가 있다는 이 추모사가 또 화제가 되고 있고요. 또 하나 화제가 되는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이 양복입니다. 이 양복은 맞춰서 지난 9일, 8일에 별세를 했는데 9일에 전달된 새 양복인데 입지를 못했습니다. 의미가 뭐냐면요. 지인에게 양복을 한번 맞춰달라 할 일이 있다. 내가 마지막으로 새 양복을 입고 우리 국민들, 나를 사랑해준 팬들에게, 국민들에게 인사를 드리고 싶다고 하면서 이 양복을 맞춰서 지난 9일에 이 양복이 전달이 도착이 됐는데 송혜 선생님은 전날 별세를 하시게 되는 안타까운 양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보도록 할게요. 이분이 KBS 특집에서 이야기한 건데 신재동 악단장이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 악단장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자켓을 입고 내가 그래도 마지막 인사를 국민들한테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이제 저는 이 프로그램을 놓습니다. 여러분 다음 MC가 오면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멘트를 하겠다고 새 양복을 주문했는데 이 새 양복이 도착하기 전날 국민들에게 이 양복을 입고 마지막 인사를 하려고 했던 이 양복이 도착하기 전날 송혜 선생님은 이 세상을 떠나게 된 겁니다. 하늘나라에 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서 이 양복이 또 슬픈 화제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뉴스장터는 송혜 선생님은 이제 영면에 드셔서 하늘나라에 가셨지만은 송혜 선생님을 기리는 좋아하는 많은 팬들을 위해서 KBS가 이렇게 전국노래자랑 내일 방송되는 전국노래자랑에 고송의 추모 특집을 전격 편성했다는 반가운 소식을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습니다. 이렇게 내일 방송을 많이 봐서 송혜 선생님에게 마지막 시청률 훈장을 선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소식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뉴스장터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